오늘은 막신고리키의 작품을 한편 소개합니다. 막신고리키는 러시아 작가 중 톨스토이와 노스토옙스키, 체옵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많은 독자층을 가지고 있는 작가입니다. 막신고리키의 파란만장한 삶을 이야기하자면 그야말로 눈물 없이는 이야기할 수 없을 텐데요. 이 시간에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보고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를 여인 고리키는 정규교육이라고는 초등학교 1학년을 끝으로 1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넉마주의로 세상에 던져집니다. 그 후 접시닦이와 재화공, 빵공장 직공과 부두인부를 거치면서 홀로 역경 속에서 성장합니다. 16살이 된 고리키는 카잔대학에 입학해 일과 공부를 병행할 계획으로 카잔으로 가는데요. 하지만 그 계획은 생활고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무산되고 말죠. 고리키는 결국 세미오노브의 빵 제조공장에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막신고리키는 공장, 부두의 노동자로 일하다가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배낭을 메고 발길이 닿는 대로 정처없이 걸으며 도보 여행을 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배낭여행에서의 여러 가지 경험이 고리키 문학을 이루는 근간이 되면서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24세에 마카르 추드라로 문단에 데뷔한 막신고리키는 6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40여 년 동안 작가 생활을 하면서 자전적 삼부작인 유년시대, 세상 사람들, 나의 대학을 비롯해서 밑바닥에서 별장의 사람들, 태양의 아이들, 어머니, 최후의 사람들, 고벨, 여름 등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고리키 작품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대부분의 작품이 체험회의 기록이라는 점인데요. 오늘 소개하는 26사네와 한 아가씨는 체험회 기록이라는 고리키 작품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작품입니다. 대학에 입학하려는 꿈을 안고 카잔에 도착했지만 생활구로 인해 대학 대신 빵공장 직공으로 일하게 되었던 당시의 경험담이 녹아있는 작품입니다. 그럼 작가의 고통스러운 시절 속에서 건져낸 서사시와도 같은 작품 26사네와 한 아가씨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26사네와 한 아가씨 우리는 26사람이었다. 아니, 음침한 지하실에 갇혀있는 26의 살아있는 기계였다. 그곳에서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밀가루를 반죽하여 B자형의 흰빵, 크렌젤리나 둥근 비스켓을 만들었다. 지하실의 창문은 우리 앞에 판 움 쪽으로 나있었다. 그 움은 벽돌로 쌓여져 있으며 그 벽돌은 습기로 인해 늘 시뻘었다. 창문 밖에는 촘촘한 철망을 댔고 유리에는 가루 먼지가 앉았기 때문에 햇빛이 안에까지 스며들지 못했다. 주인이 철망으로 창문을 엄중히 막아버린 것은 우리들이 그의 빵을 거지나 우리 친구들 중에서 실직으로 굶주려 있는 자들에게 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주인은 우리들을 좀도둑이라 불렀고 점심에는 국이 대신 썩은 내장을 주었다. 우리들은 그 흐름과 거미줄로 뒤범벅이 된 낮고 짓누르는 듯한 천장 및 돌 가게에서 답답하고 옹색하게 지내고 있었다. 때와 곰팡이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얼룩진 두터운 벽 속에 갇혀 있었으므로 늘상 답답하고 매스커웠다. 우리는 아침 5시에 일어나야 했으므로 잠이 늘 모자란다. 6시가 되면 우리는 벌써 작업대에 앉아 우리가 자는 동안 다른 친구들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놓은 반죽으로 크렌젤리를 만들기 시작한다.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온종일 우리들의 한 팬은 작업대에 앉아 몸이 굳어버릴까봐 그러는 듯이 몸을 흔들거리면서 탄성있는 반죽을 두 손으로 둥그렇게 뭉치기도 하고 느리기도 했다. 다른 한 팬은 그때 가루에 물을 붓고 반죽을 한다. 솥에서는 하루종일 침을 하고 구슬프게 물이 펄펄 끓고 있다. 이 솥에서 크렌젤리가 쪄지는 것이다. 빵 굽는 사람은 주걱같은 삽으로 페치카 밑을 심술 굳게 그리고 빨리 득득 긁고 달아오른 벽돌에 반들반들하게 쪄진 빵 덩어리를 옮겨놓는다.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페치카에서는 장작이 타고 있다. 그리고 벌건 불길의 반사는 작업장의 벽에서 마치 소리 없이 우리들을 비웃는 듯이 우찔우찔 춤을 추고 있다. 이 커다란 페치카는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괴물의 추악한 머리와도 같다. 그것은 마치 방바닥 밑에서 머리만 내밀고 커다란 입을 벌리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입에서는 불이 활활 타고 있으며 그것은 우리들에게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아궁이 위에는 시커만 두 개의 배기구가 우리들의 끝없는 작업을 바라보고 있다. 이 두 깊은 구멍은 눈과 같다. 괴물의 무자비하고 무감각한 눈이다. 이 두 눈은 늘 한결같이 어두운 눈초리로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다. 그것은 마치 너희들의 노예와 같은 모습은 이제 보기만 해도 실증이 난다. 너희들에게서는 아무것도 인간다운 것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지혜의 싸늘한 눈초리로 너희들을 멸시한다. 라고 말하는 것 같다. 날이면 날마다 가루 먼지와 우리들이 뜰에서 발에 묻혀드리는 먼지 그 먼지를 뒤집어쓰고 역한 냄새가 나는 후덥지근한 공기 속에서 우리들은 반죽을 개어 크렌젤리를 만들었다. 땀이 그 위에 뚝뚝 떨어졌다. 우리들은 자기 일들을 극도로 증오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제 손으로 만든 것은 절대로 먹지 않았다. 우리들은 이런 크렌젤리를 먹기보다는 검은 빵을 더 좋아했다. 우리들은 긴 식탁에 아홉 사람씩 마주앉아 장시간 계속하여 그저 기계적으로 손과 손가락을 놀리고 있었다. 우리들은 자기의 일에 완전히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정도였다. 또한 우리들끼리는 서로 늘 얼굴을 맞대고 있었으므로 모두 친구 얼굴에 주름살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라도 다 알고 있었다. 우리들은 말이 필요 없었다. 우리들은 어느새 이것이 버릇이 되어 서로 욕설을 하지 않는 이상 늘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이 없었다. 인간이란 언제든지 뭔가에 대해 특히 친구에 대해 욕할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욕설조차 우리들 사이에는 거의 없었다. 고된 노동 때문에 모든 감정이 짓눌려 무감각하게 되어 절반은 죽은 것처럼 된 인간이 무슨 잘못을 저지를 수 있겠는가. 하지만 침묵을 무서워하고 괴롭게 생각하는 것은 모두 말해버려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어진 사람들뿐이다. 또한 자기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침묵을 지키는 것은 오히려 간단하고 쉬운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가끔 노래를 불렀다. 한창 일할 때 느닷없이 누군가가 지친 말처럼 무거운 한숨을 내뱉고 조용히 템포가 느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그것은 부르는 사람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답답한 것을 시원하게 해주는 철양하고 부드러운 멜로디다. 한 사람이 부르면 우리들은 처음에는 잠자코 그의 쓸쓸한 노래를 듣는다. 지하실에 짓누르는 듯한 천장 밑에서 그 노래는 마치 뿌연 하늘이 납지붕처럼 대지 위에 매달려 있는 촉촉한 가을밤 초원에서 타고 있는 작은 모닥불의 불처럼 가물거리다가 사그라진다. 나중에는 다른 사람이 그 노래에 맞춰 부른다. 그리하여 두 목소리가 조용히 구슬프게 웅색한 음의 답답한 공기 속을 흘러간다. 그러다가 갑자기 단번에 몇몇 목소리가 그 노래를 받는다. 그 노래는 물결처럼 들끓다가 점점 힘차게 되어 더욱 높아간다. 그리고 우리들의 돌과 목에 축축하고 육중한 벽을 마치 밀쳐버리는 것 같다. 스물여섯 사람이 다같이 부른다. 전부터 합창을 해왔던 우렁찬 목소리가 작업장을 가득 채운다. 이런 곳에서는 노래도 답답하다. 노래는 돌벽에 부딪혀 신음소리를 내며 온다. 그리고 간지러운 듯한 약한 아픔으로 마음의 생기를 일으키고 오래된 상처를 자극하여 애수를 불러일으킨다.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꺼질 듯한 무거운 한숨을 몰아쉰다. 누군가 노래를 뚝 그치고 친구들의 노래소리에 한참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다시 모든 사람이 합창한다. 페치카의 불길은 끊임없이 우쭐 춤을 추고 있다. 빵 굽는 빵 굽는 사람은 삽으로 끊임없이 벽돌을 득득 긁는다. 솥에서는 물이 펄펄 끓고 있다. 불그림자는 여전히 벽에서 떨고 있으며 소리 없이 조소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은 모르는 말로 아련한 슬픔을 태양을 빼앗기고 사는 사람들의 답답한 애수를 노예의 애수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스물여섯 사람은 커다란 돌집 지하실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마치 2,3층 석조 건물 전체가 우리 어깨에 직접 지워지기라도 한 듯이 우리들의 생활은 답답하였다. 여급사 타냐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노래 외에 또 다른 좋은 것이 있었다. 그것은 우리들이 사랑하는 아마 우리들에게는 태양을 대신하는 것이 있었다. 이 집 2층에는 금 자수점이 있었다. 많은 여직궁들 틈에 열여섯 살란 타냐라는 여급사가 있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우리들의 작업장 창유리에 장밋빛 조그만 얼굴을 갖다대고 낭낭하고 상냥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다. 수감자님들 크랭젤리를 좀 주세요. 우리들은 이 맑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우리들에게 기분 좋게 생글생글 웃음을 보내는 깨끗하고 티없는 소녀의 얼굴을 즐겁게 그리고 선량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유리의 납작해진 코나 웃음으로 벌려진 앵두 같은 입술 밑에서 빛나는 새하얀 작은 이를 보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더 없는 즐거움이었다. 우리는 앞을 다투어 달려가 그녀에게 문을 열어준다. 그러면 그녀는 아주 명랑한 모습으로 귀여운 에이프런을 살짝 들면서 들어와 고개를 약간 갸우뚱하고 우리 앞에 선다. 여전히 생글생글 웃으면서 서 있는 것이다. 길고 수치 많은 갈색 머리카락은 어깨를 넘어 가슴까지 내려와 있다. 더럽고 침울하고 병신 같은 사람들인 우리는 아래서부터 그녀를 쳐다본다. 문턱이 작업장의 바닥보다 네단 만큼 높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고개를 젖히고 그녀를 바라보면서 아침 인사를 하고 어떤 특별한 말로 그녀에게 말한다. 그런 말은 그녀에게 대해서만 쓴다. 우리는 그녀와 이야기할 때에는 음성까지도 더 부드러워지고 농담도 더 쉬워진다. 우리는 그녀에 대해 뭐든지 특별히 하였다. 빵 굶는 사람은 페지카에서 가장 잘 구워진 불구스름한 크렌젤리를 꺼내어 타냐의 에이프론에 살짝 던져준다. 조심해 주인에게 들키지 않게 라고 우리는 그녀에게 주의시킨다. 그녀는 명랑하게 웃으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외친다. 안녕히 계세요 수감자님들 그리고 생지처럼 얼른 사라져버린다. 이것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녀가 사라진 다음에도 올해 그녀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한다. 우리들은 어제 한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를 한다. 왜냐하면 그녀도 우리도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도 어제 있던 것이나 그전에 있었던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인간이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그 주위에 있는 것이 전혀 변화가 없다면 그야말로 따분하고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것이 만일 그 사람의 영혼을 치명적으로 상하게 한다면 그는 더 살아가면 갈수록 주위에 변화하지 않는 것에 대해 참을 수 없이 외롭게 느낄 것이다. 우리들은 항상 여자 이야기가 나오면 가끔 자기도 모르게 귀를 틀어막고 싶을 정도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상스러운 소리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타냐에 대해서는 절대로 나쁘게 말하지 않았다. 결코 우리들은 아무도 그녀에게 손가락 하나 건드리려고 하지 않았다. 그뿐인가 그녀는 우리의 입에서 단 한 번 주책 없는 농담이라도 들은 일이 없을 것이다. 그것은 모르긴 해도 그녀가 우리들에게 와서 오래 있지 않았다는 그것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유성처럼 우리들 앞에 번뜻 나타났다가는 사라져버린다. 그 다음에는 아마 그녀가 아직 조그맣고 매우 예뻤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사실 아름다운 것은 모두 우리들과 같이 막돼 먹은 인간들의 마음에도 존경하고 싶은 생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유영수의 일 같은 우리의 일이 우리를 무기력하고 거칠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인간으로 남아있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들처럼 우리들도 역시 무엇이든 존경하는 것 없이는 살 수 없었다. 그런 고로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도 그녀 이상으로 소중한 사람은 없었다. 그녀 외에 이 지하실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위를 돌리는 사람은 없었다. 이 집에는 몇십 명의 인간이 살고 있었으나 아무도 우리에게 주위를 돌려주지 않았다. 그리고 끝으로 십중팔구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리라. 우리들은 모두 그녀를 왠지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치 우리의 크렌젤리 덕분에 연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우리들은 뜨끈뜨끈한 크렌젤리를 그녀에게 주는 것을 우리의 의무처럼 생각하게 되었으며 그것은 또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상에 바치는 매일매일의 재물처럼 되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거의 거룩한 의식처럼 되어버렸고 날이 갈수록 우리와 그녀를 더욱 밀착시켜 버리는 것이었다. 크렌젤리 외에도 우리는 타냐에게 많은 충고도 주었다. 좀 더 따뜻하게 입어라. 계단을 빨리 뛰지 마라. 무거운 장작단을 나르지 말라는 등등. 그녀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는 큰 웃음으로 충고에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 번도 우리의 충고를 들은 적은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 화를 내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가 그녀에 대해서 그처럼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좋겠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주 우리에게 여러가지 부탁을 했다. 예를 들면 우메 무거운 문을 열어 달라느니 장작을 쪼개 달라느니 등등 부탁을 했다. 우리들은 기꺼이 아니 자랑스럽게까지 생각하고 그녀가 원하는 것은 이것저것 다 해주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 친구의 한 사람이 그녀에게 셔츠를 고쳐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다. 그러자 그녀는 멸시하는 듯한 시선으로 보며 말했다. 싫어요. 어떻게 그걸 고치라는 거죠? 우리는 그 등신 같은 친구를 크게 비웃었다.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그녀에게 부탁하는 사람이 없었다. 우리는 그녀를 좋아했다. 이 한마디면 좋겠다. 인간은 언제나 누구에겐가 자기의 사랑을 쏟고 싶어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 비록 그 사랑이 묵살되거나 더럽혀질지라도 그런 것은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인간은 이웃의 생명을 자기의 사랑으로 망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서 애인을 존경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여하튼 우리는 다녀를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그녀 외에 사랑을 쏟을 상대가 없었기 때문이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저 계집애의 응석을 받아주지? 과연 그 계집애에게 그렇게 해줄 만한 가치가 있단 말인가? 도대체 걔가 뭔데 우리가 그렇게 떠받들어주지? 때때로 누군가 이런 말이라도 할라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얼른 못하게 말렸다. 우리는 무엇인가 사랑해야 했다. 우리는 스스로 대상을 찾아내어 사랑했다. 우리 스물여섯 사람이 사랑하고 있는 것은 각 사람에게 있어서도 신성 불가침 이어야만 했다. 그러므로 이것을 반대하는 자는 누구나 우리의 적이었다.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그리 좋은 것이 아니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 스물여섯 사람은 합심하여 사랑하고 있었다. 우리에게 이처럼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에게도 신성한 것으로 보이기를 바랬던 것이다. 흰빵 굽는 직공들 우리 주인에게는 이 크린젤리 제빵 공장 외에도 흰 제빵 공장 도 하나 더 있었다. 그것 역시 이 건물 안에 우리 움 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다. 흰빵을 굽는 직공 은 내 사람 이었다. 자기들의 일이 우리 일보다 고상하며 따라서 자기들이 우리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하여 우리를 멀리하였다. 그들은 우리 작업장에 얼씽거리지도 않았다. 뜰에서 만나면 멸시하듯이 우리를 조소하는 것이었다. 우리도 역시 그들에게 얼씽거리지 않았다. 주인은 우리가 버터 넣은 흰빵을 훔칠까 봐 그곳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금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흰빵 굽는 직공들을 질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들의 일은 우리 일보다 쉬웠으나 우리들보다 돈을 많이 받았으며 먹는 것도 잘 먹었다. 그들의 작업장은 넓고 밝았다. 그들은 모두 우리와는 달리 건강하고 깨끗했다. 우리들의 얼굴은 모두 누렇게 혹은 잿빛으로 떠 있었다. 흰빵 굽는 직공들은 명절이나 일이 없는 한가한 시간에는 양복을 말숙하니 차려입고 삐그덕거리는 장화를 신고 외출을 한다. 그중 두 사람은 손풍금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두 시립공원에 산책을 간다. 하지만 우리는 더러운 누더기를 입고 헌 구두를 신고 다니는 형편이었으므로 시립공원에 가더라도 경찰이 들여보내주질 않는다. 그런데도 흰빵 굽는 직공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는가. 멋쟁이 미남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우리는 그들 중 한 사람이 술을 진탕 마신 까닭에 주인이 당장 그를 해고하고 다른 사람을 고용한 것을 알았다. 그 사람은 졸병 출신으로 비단 조끼를 입고 금시계줄을 늘어뜨리고 다녔다. 우리는 이 멋쟁이를 호기심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를 보려고 우리는 한 사람 또 한 사람 끊임없이 뜰로 뛰어나가곤 했다. 그러나 그는 제 발로 우리 작업장에 나타났다. 그는 발끝으로 문을 탁 차서 열고는 문턱에 서서 싱글벙글 하며 우리들에게 말을 걸었다. 수고하십니다. 여러분 산바람이 짙은 구름처럼 문으로 쏟아져 들어와 그의 발 앞에서 소용돌이를 친다. 그래도 그는 여전히 문턱에 버티고 서서 우리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이었다. 잘 쓰다듬은 수염 밑에서 크고 누런이가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다. 그가 입고 있는 조끼는 사실 어떤 특수한 것이었다. 푸른 바탕에 꽃이 수놓아져 있었고 조끼 전체가 웬일인지 반짝반짝 빛이 났다. 조끼 단추는 빨간 돌로 만들어져 있었고 금시계줄이 늘어져 있었다. 졸병 출신인 그는 미남자였다. 키가 크고 몸은 늘신하며 건강해 보였고 두 볼은 능금같이 붉었다. 크고 맑은 눈은 시원하게 보였다. 머리에는 풀을 빳빳하게 먹인 하얀 고깔 모자를 썼고 얼룩이 하나 없이 깨끗한 앞치마 밑에는 잘 닦은 유행형 장화의 뾰족한 코가 나와 있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그에게 공손히 문을 닫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천천히 문을 닫고 우리에게 주인에 대해 꼬치꼬치 물어보기 시작했다. 우리들은 서로 앞을 다투어 그에게 우리 주인은 구두새며 사기꾼이며 악당이며 인정머리 없는 놈이라느니 하며 주인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해야 할 것들을 모두 말해버렸다. 그러나 여기서 일일이 그것을 쓸 수는 없다. 졸병 출신은 들으면서 수염을 쫑긋거리고 온화하고 맑은 눈길로 우리를 유심히 바라보는 것이었다. 여긴 아가씨들이 많다던데 그는 불쑥 이런 말을 했다. 우리들 중 몇몇 사람은 조용하게 웃었다. 어떤 사람들은 알랑거리는 듯이 얼굴을 찌푸렸다. 또 누군가는 그에게 여기에는 아가씨가 아홉 명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재미 좀 보겠네요. 라고 졸병 출신은 눈을 꿈팍거리면서 물었다. 우리는 와하고 웃어댔다. 그러나 과히 큰 웃음은 아니고 어처구니 없는 웃음이었다. 우리 중 대부분은 자기도 금옷지않게 어엿한 멋이 있는 젊은이라는 것을 졸병 출신에게 보이고 싶었으나 아무도 감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다. 한 사람도 그것을 하지 못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걸 합니까? 라고 누군가가 조용히 말함으로써 그것을 자인했다. 하긴 여러분께는 좀 어렵겠군요. 그는 우리를 눈이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자신있게 말했다. 그러니까 그대들은 거 뭔가 형편이 다른데 거기에다가 끈기도 없군. 외모도 그렇고 여자란 사람의 외양을 좋아하는 법이야. 체격도 적당하고 모든 것이 말숙해야지. 더구나 여자가 인정해주는 것은 힘이라고. 이 팔 대단하지 않나? 그는 셔츠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올린 오른손을 호주머니에서 꺼내어 우리에게 보였다.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빛 솜털이 북실북실난 희고 힘센 팔이었다. 이렇게 다리도 가슴도 모든 것이 꿈쩍도 안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옷차림이 단정해야 하고 나를 보라고 여자들이 좋아하지. 난 난 그들을 부르지도 안고 유혹 하지도 않는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 쪽에서 단번에 다섯 명씩 이나 목을 맨다고. 그는 가루부대에 걸터 앉아 여자들이 어떻게 그를 좋아하고 그가 어떻게 그녀들을 마구 다루는지 한참 이야기했다. 이윽고 그가 돌아가고 그의 등 뒤에서 문이 삐그덕 소리를 내면서 다쳤다. 우리는 한참이나 덤덤이 그와 그의 이야기를 이것저것 생각했다. 한참 후 갑자기 모두 왁자지껄하기 시작했다. 모두가 그를 좋아한다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었다. 아주 솔직하고 멋쟁이인 그가 우리와 이야기를 하고 간 것이다. 지금껏 우리한테 아무도 우지 않았으며 우리와 같이 이렇게 정답게 이야기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우리들은 여전히 그에 대하여 말하고 그가 앞으로 금자수 놓는 여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녀들은 우리와 뜰에서 자주 만나건만 그때마다 그녀들은 멸시하듯이 입술을 오므리거나 옆으로 피해가거나 혹은 우리 따위는 안중에 없다는 듯이 우리 사이를 똑바로 뚫고 지나가는 것이었다. 우리는 뜰이나 우리 작업장의 창옆을 지나가는 그녀들을 넋을 잃고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들은 겨울에는 어떤 특별한 모자에 외투를 입고 여름에는 꽃이 달린 모자를 쓰고 여러가지 색깔의 파라솔을 쓰고 다녔다. 우리는 우리끼리 이 아가씨들에 대해 말하는 것을 본인들이 들으면 창피하고 격분한 나머지 모두 기절에 자빠질 만큼 험담을 늘어놓았다. 그런데 그 자가 타냐를 어떻게 할까 망치지 않을까 라고 벼랑간 한 사람이 근심스럽게 말했다. 우리는 이 말에 모두 충격을 받아 잠잠해졌다. 우리는 어째선지 타냐에 대해서는 깡그리 잊고 있었다. 저 졸병 출신이란 놈 어쩌면 그 크고 잘생긴 모습으로 타냐를 우리에게서 갈라놓을지도 모른다. 곧 소란스러운 다툼이 시작되었다. 어떤 친구는 타냐는 결코 그따위 놈을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다음 친구는 타냐는 도저히 그 졸병 출신의 유혹에 버틸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 친구는 만일 그 졸병 출신이 타냐를 귀찮게 따라다닌다면 그의 갈비떼를 분질러버리자고 제의했다. 그리고 끝으로 그러면 모두가 그 졸병 출신과 타냐를 감시하고 타냐에게 그를 조심하도록 경고해주기로 결정했다. 이것으로 다툼은 끝났다. 우리의 여신 타냐 한 달쯤 시간이 흘러갔다. 졸병 출신은 흰빵을 굽기도 하고 금자수 놓는 아가씨들을 데리고 산책도 했다. 또한 우리 작업장에도 종종 들렀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아가씨들을 정복한 데 대한 먹고 싶은 듯이 입술만 혀로 핥고 있을 뿐이었다. 타냐는 매일 아침 크렌젤리를 얻으러 우리한테 왔다. 명랑하고 귀여운 그녀는 전과 같이 상냥하게 우리를 대해주었다. 우리는 그녀에게 졸병 출신 이야기를 꺼내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놈을 통방을 눈 송아지라느니 다른 우스강스러운 별명으로 부르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안심했다. 우리들은 금자수 노는 아가씨들이 졸병 출신의 꽁무니를 쫓아다니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아가씨가 자랑스러웠다. 타냐의 그에 대한 태도는 우리 모두를 우쭐하게 하였다. 우리는 그녀의 그런 태도에 이끌려 우리 자신도 졸병 출신에게 멸시하는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녀를 더욱더 좋아했고 전보다 더 기꺼이 더 친절하게 매일 아침마다 그녀를 맞이하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었다. 졸병 출신이 얼큰하게 취해가지고 우리에게 왔다. 그는 펄쩍 주저앉자 낄낄 웃기 시작했다. 무엇이 으스워 웃느냐고 우리가 물으니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두 아가씨가 나 때문에 싸웠어. 라이지카와 그루슈카 마리오. 한쪽이 상대방의 머리털을 움켜쥐고 현관 바닥에 자빠뜨리고 그 위에 말타듯이 깔고 앉아서는 얼굴을 그는 무척이나 즐거운 모양으로 벤치에 앉아 껄껄 웃어댔다. 우리는 잠자코 있었다. 이번에는 왠지 그가 싫었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얼마나 여자복이 있는데 응? 그냥 눈만 한번 꿈뻑하면 여자 하나가 생긴다고. 그는 금빛 솜톨에 쌓인 흰 두 손을 번쩍 들었다가 무릎을 탁 치고 다시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았다. 그는 놀라우리만큼 유쾌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왜 이렇게 여복이 많은지 정말 의아한 모양이었다. 피둥피둥하고 시뻘건 그의 얼굴은 만족스럽고 행복한 듯 번지르르 하였다. 그리고 그는 노상 군침을 흘리며 입술을 혀로 핥고 있었다. 우리 중에 하나가 화가 나서 사브로 페치카의 앞턱을 긁으며 비웃듯이 말했다. 미꾸라지 잡는 건 쉬워도 매기는 매기는 힘들걸. 뭐 이거 지금 나를 보고 하는 말이지? 쫄병출 씨는 따져물었다. 암 자네지 자네 말고 누구겠나 좋아 그 말뜻이 뭔가 매기라니 도대체 뭐야 우리의 빵 굽는 사람은 대답은 하지 않고 페치카 안에서 삽을 빨리 놀리면서 솥에서 찐 크렌젤리를 그 속에 쳐넣었다. 그리고 다 된 것은 꺼내어 보리스나무 껍질 위에 던져놓았다. 그는 졸병출신에 대해서도 그와의 대화에 대해서도 잊어버린 것 같았다. 하지만 졸병출신은 무슨 영문인지 갑자기 안절부절 못하였다. 그는 벌떡 일어서더니 허공에서 발작적으로 반짝이는 삽자루에 가슴이 찔릴지도 모를 위험을 무릅쓰고 페치카 옆으로 바싹 다가섰다. 어서 말해봐. 누가 그래? 자넨 날 모욕했다고. 한 여자도 내 손안에서 빠져나가지 못해. 못하고 말고. 그는 정말 화가 난 것처럼 보였다. 틀림없이 그에게는 여자 낚는 솜씨를 빼놓으면 자신을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다. 아마 그 솜씨를 제외하면 그에게는 생명이 없어진 것과 다름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만이 그에게 자신을 살아있는 인간으로 느끼게 하였던 것이다. 인간의 생활이란 때로는 만부득이 본의 아니게 자기의 허물을 소중히 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안되리만큼 비참하게 되는 수가 있다. 다시 말해 인간이란 가끔 심심한 나머지 죄를 지는 수가 있다. 졸병 출신인 화가 잔뜩 나 우리 빵 굶는 사람에게 다가서서 으르렁 댔다. 자 말해봐 누구야 말할까 정말 말해줘 빵 굶는 사람이 그에게로 휙 돌아섰다. 내가 말해보라고 했잖아. 잔말 말고 말해보라니까. 자네 다녀 알지? 바로 그 애야. 한번 해보라고. 그 애는 자네 따위 한테 절대 넘어가지 않을 거야. 한번 해봐. 우리들이 지켜볼 테니까. 나를 웃기는군. 좋아. 기한은 한 달이다. 장담하지 마 졸병. 그럼 두 주일로 하지. 다녀라고 했지. 좋아. 내가 낚아 보임아. 졸병 이제 그만 가지. 방해가 되니까 말이야. 기다려. 딱 두 주일. 알겠어? 이봐 그만 가라니까. 우리 빵 굶는 사람은 갑자기 흉포해져서 삽을 휘둘러 올렸다. 졸병 출신은 깜짝 놀라 그에게서 물러서더니 우리들을 물끄러미 보고 잠시 덤덤이 있다가 조용히 그러나 기분 나쁜 표정으로 가버렸다. 둘이서 옥신각신 하는 동안 우리는 그들에게 흥미를 느끼며 잠자코 있었다. 그러나 졸병 출신이 가버리자 갑자기 왁자지껄 하는 소리가 일어나 소란하게 되었다. 누군가가 빵 굶는 친구에게 외쳤다. 파웰 엉뚱한 짓을 했어.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부지런히 일이나 해. 빵 굶는 친구는 화가 나서 대답했다. 우리는 졸병 출신이 탄야의 아픈 곳을 찔러 그녀에게 위험이 닥쳐올까 봐 걱정되었다. 이런 걱정과 동시에 우리 모두는 그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될까 탄야는 졸병 출신에게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라는 하는 듯한 즐거운 호기심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우리는 거의 모두 자신있게 외쳤다. 걱정할 거 없어. 탄야는 그따위 놈에게 후락후락 넘어가지 않아. 우리의 여신은 강하다. 우리는 우리의 여신이 얼마나 강한가를 시험해보고 싶어 죽을 지경이었다. 우리는 긴장하여 서로 우리의 여신은 강한 여신이어서 이번 싸움에서 승리자로 군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날부터 우리는 긴장 속에서 흥분된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우리들은 연일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서로 논쟁을 벌였다. 모디들 점점 분별력이 생겨 제법 그럴듯한 말을 많이 하게 되었다. 우리는 타냐를 걸고 악마와 무슨 노름을 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흰빵 굶는 직공들로부터 졸병 출신이 드디어 우리 타냐에게 사랑을 호소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미칠듯이 기분이 좋았으며 강렬한 호기심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주인이 우리의 이러한 흥분 상태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우리의 하루 작업량에 반죽 열 자루를 더한 것조차 알지 못할 정도였다. 우리는 일에 지칠 줄도 모르는 것 같았다. 온종일 타냐의 이름이 우리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았다. 우리는 매일 아침 초조한 기분으로 그녀를 기다렸다. 혹시 오늘 나타나는 그녀가 어제까지의 타냐가 아닌 다른 타냐가 아닐까 하고 가끔 상상해보기도 했다. 그러나 졸병 출신과 언쟁한 것에 대해서는 그녀에게 이야기해주지 않았다. 또한 그녀의 신상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전과 같이 그녀를 귀엽게 잘 대해주었다. 하지만 타냐와 우리와의 관계에 지금까지 전혀 느끼지 못한 무엇인가 어떤 새로운 것이 스며들었다. 그 새로운 것이란 예리한 호기심이다. 그렇다. 비수처럼 예리하고 차가운 호기심이다. 여보게들 오늘이 기한이야. 어느 날 아침 일을 시작하면서 누군가 말했다. 우리는 그가 귀띔을 안해주어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으나 그래도 역시 가슴이 두근거렸다. 다냐를 잘 봐. 곧 올 거야. 한 친구가 말했다. 눈으로 보고 뭘 어떻게 하나. 누군가가 아쉬운 듯이 말했다. 그리하여 우리 사이에는 활기 띈 언쟁이 시끄럽게 재현되었다. 드디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여신이 얼마나 깨끗하며 추행에 대하여 얼마나 완강히 버텼는지를 알게 된다. 이 나라 주무리들은 처음으로 틀림없이 큰 도박에 이길 것이다. 우리의 여신이 우리를 위해 그 논팽이를 찍소리 못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요 며칠 사이에 졸병 출신이 끈질기고 끈덕지게 타냐를 쫓아다니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왠지 우리는 아무도 타냐에게 그 사나이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고 묻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꼬박꼬박 크렌젤리를 가지러 우리에게 계속 나타났는데 평소와 꼭 같았다. 그날도 우리는 곧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다. 수감자님들 제가 왔어요. 우리들은 얼른 그녀를 들어오게 했다. 그녀가 들어올 때 평소와는 달리 침묵으로 맞았다.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우리들은 뭐라고 말하면 좋을지 무엇을 물어보면 좋을지 전혀 몰랐다. 그래서 우리는 그녀 앞에 멍청하고 덤덤하게 몰려 서있었다. 그녀는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자기를 맞아주는데 몹시 놀라는 눈치였다. 그리고 우리는 도련 그녀가 창백해져서 안절부절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우물쭈물 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오늘 왜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다냐 너 빵 굶는 친구가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다. 내가 뭘 말이에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어서 크랜젤리나 주세요. 그전에는 한 번도 그녀 쪽에서 독촉한 일이 없었다. 다냐 성급하게 그러지 마. 빵 굶는 친구는 꼼짝 않고 버티어선 채 그녀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그러자 그녀는 휙 돌아서더니 문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빵 굶는 친구는 삽을 들고 패치카로 돌아서서 조용히 냇가렸다. 결국 당했구나. 용의 졸병 출신이란 자식 비열한 놈 같으니. 우리는 양해물이처럼 앞을 다투어 작업대로 가서 잠자코 앉아 맥없이 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누군가가 입을 열었다. 그런데 혹시 아닐 수도 있잖아. 우리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어. 탄야가 그렇게 쉽게 넘어갈 리가 없어. 생각도 하지 마. 빵 굶는 친구가 소리를 질렀다. 우리는 모두 그가 영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확실히 우리보다 영리하다. 특히 지금 그의 불을 듣는 소리는 졸병 출신의 승리가 확실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였다. 우리는 서글퍼졌고 불안해졌다. 열두시에 즉 점심시간에 졸병 출신이 왔다. 그는 전가같이 말숙하고 멋진 옷차림이었으며 평소와 같이 우리를 많이 바라보는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바라보는 것이 쑥스러웠다. 자 존경하는 여러분 원한다면 내가 여러분께 군인의 용감함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는 거만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자 그러면 저 현관으로 나와서 틈새로 보십시오. 알겠습니까? 우리들은 얼른 나가서 서로 기대어 뜰로 향해 있는 현관의 판자벽 틈새로 찰싹 달라붙었다. 우리는 오래 기다리지 않았다. 곧 근심스러운 얼굴을 한 탄야가 눈이 진창이 된 곳을 깡충깡충 뛰어넘으면서 종종 걸음으로 뜰을 가로질러 갔다. 그녀는 문 뒤로 사라져버렸다. 이어서 졸병 출신이 어슬렁어슬렁 휘파람을 불면서 그곳으로 들어갔다. 양손을 호주머니에 찌르고 수염을 쫑긋거렸다. 비가 왔다. 우리는 고인물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과 빗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고인물의 수면에 번지는 파문을 보고 있었다. 축축하고 어두운 날이었다. 몹시 지루한 날이었다. 지붕 위에는 아직 눈이 남아 있었으나 땅에는 벌써 거뭇거뭇한 불결한 반점들이 나타났다. 지붕의 눈도 역시 불구스름하고 깨끗하지 않은 열분 층으로 되었다. 비는 철형한 소리를 내며 부슬부슬 내렸다. 우리는 우스스 해지면서 기다리는 것이 역겨워졌다. 문에서 먼저 졸병 출신이 나왔다. 그는 여전히 수염을 쫑긋거리면서 손을 호주머니에 찌르고 슬슬 뜰러 걸어 나왔다. 평소와 평소와 같은 모습이었다. 이윽고 타녀도 나왔다. 그녀의 눈은 환희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고 입술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녀는 꿈속에서처럼 뒤뜸거리는 걸음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우리는 그 꼴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다. 모두가 문을 박차고 뜰러 뛰어나가 그녀에게 휘파람을 휙휙 불면서 녹이 등등하여 큰소리로 난폭하게 꾸짖기 시작했다. 그녀는 우리를 보자 움찔하고 진창에 못박힌 듯이 뻣뻣이 서버렸다. 우리는 그녀를 빙 둘러서서 고소한 듯 끝없이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욕을 퍼붓고 차마 들을 수 없는 말을 해댔다. 우리는 그녀가 우리에게 둘러싸여 움측 달싹 못하게 된 줄 알자 아까와는 달리 작은 소리로 마음껏 그녀를 조롱할 수 있었다. 그녀는 우리들의 한가운데 서서 우리들의 욕설을 들으면서 고개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였다. 우리들은 더 많이 더 세게 악담과 독설을 그녀에게 퍼부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기가 가셨다. 조금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행복하게 빛나던 파란 눈은 동그랗게 떠지고 가슴은 답답하여 숨이 막힐 듯해 보이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우리는 그녀를 둘러싸고 안갚음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강하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여신이 우리를 배신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우리의 여신이었다. 우리는 그녀에게 최선을 다했다. 아니 최선을 다했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우리 스물여섯 사내는 그녀 한 사람에게 지성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그녀를 괴롭히더라도 그것은 그녀의 죄에 비하면 충분하지 못했다. 우리가 얼마나 그녀를 모욕했는지 그녀는 끝내 입을 열지 않고 사나운 눈초리로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는 온몸을 와들와들 떨고 있었다. 우리는 웃고 아우성치고 호통치고 있었다. 우리 중에서 누군가가 타냐의 자켓 소매를 붙잡았다. 느닷없이 그녀의 눈이 반짝 빛났다. 그녀는 여유있게 두 손을 머리로 올리더니 머리를 매만지면서 큰 소리로 그러나 침착하게 우리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은 가엾은 갇힌 자들이야. 그리고 그녀는 우리 앞으로 곧바로 걸어왔다. 마치 우리가 그녀의 앞에 버티어 서서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당당한 걸음걸이로 똑바로 걸어오는 것이었다. 우리는 기가 질려 아무도 그녀의 길을 가로막으려 하지 않았다. 우리의 포위를 빠져나가자 그녀는 우리를 돌아보지도 않고 거만하게 비웃듯이 말했다. 못 말리는 불량배들 같으니 더러운 놈들 그리고 고지식하고 예쁘고 자존심이 강한 아가씨는 사라져버렸다. 우리는 뜰 한가운데 진창을 받고 서있었다. 태양이 없는 흐린 하늘 밑에서 비를 맞으면서 이윽고 우리도 덤덤이 축축한 우리의 작업장으로 돌아갔다. 전처럼 태양은 우리의 창문에 비추지 않았다. 그리고 다녀도 그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얼신도 하지 않았다. 태양의 다음부터는 레 다. 저녁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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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